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김봉지 때문에 자리가 없어 어머! 어머!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이 모습이에요 공지는 제 다리 옆에서 자고 있고 요지는 남집사님이 나간 자리에서 이렇게 자고 있어요 요지! 요지야! 잘 탔어? 신났다 요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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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지 이거 좀 갔다 히힛 입 벌리고 잔다 지금 먼지식 강릉이 보여요 아 먼지야 먼지 잘 잤어? 먼지도 옵니다 이리 와 너 또 왔니? 휴지 와 있었어 아이고 아이고 무거워 아휴 연어부터 아휴 요지도 일어나서 저를 따라왔어요 안녕 잘 잤어요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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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